. . . 어?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그디어 271레벨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69대가 제가 안찍었는데 아 반갑습니다 아 나 무슨 얘기할라 그랬더라 아무것도 저쪽도 아.. 제가 얼마 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세고 하는 것도 웃기겠다 아이템 팔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얼마 벌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네 받은 사람이 없네 근데 아 올린 사람도 없네 아 올렸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거든 너무 좋아요 여기서 닥쳐서 2번 더 2번 더 흐흐흐흐흠 아 근데 경험치 진짜 안오른다 그지? 경험치가 안오르는거 아니라 경험치 퍼센트가 안오르는거지 아 데미지 스킨은 검은사슬입니다 아 아예 더 늘려볼까? 아 너무 비싸긴하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저는 원래는 한 150억정도 생각했었는데 기본 두줄이 한 50억에서 흐흐흠 60억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 100억정도 해가지고 한 150억정도 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거 같은데 하프 제가 100억 주고 샀거든요 아 그래도 250억 210억은 좀 세지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하는데 세주라프가 150억이라고 안팔리는게 150억이겠지 최근에 팔린게 중요하지않겠습니까 최근에 팔린게 얼마냐고 올려져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음 아니에요 전 어떤 캐릭터를 했어도 전 1위를 못했을거에요 내가 아무리 사기챔피언을 아 사기챔피언을 했어요 사기 캐릭터를 했어도 1위를 못했을거에요 지금 계속 이쁘게 잘 했어요 인간은 좀 더 남은게 구 omb이 보이죠 오빠가긴 해주셨을때문에 두고 있는게 되었답니다 그 안에 그릇에 왜 또는 나의 상태를 보냈고 당신은 그저의 상태를 적 kingdo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만렙 찍으면요 유니온 일반 도전기 한번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유니온 일반 도전기 두 달에 250씩 해가지고 두 달에 250하면은 몇 개월에 안하지? 두 달에 1년에 6개 아니야 그러니까 1년에 6개 해가지고 1년에 6개 그럼 얼마나 걸리죠? 36개 정도 한다고 치면 6년 정도 보면 되겠다 아 6년컷 6년컷 그렇지 아 6년컷 아, 장기간이죠. 6년정도 해가지고 6년컷 으흠 괜찮습니까? 6, 2, 0컷 끝 아, 이걸 엘보가 나온다고? 하하 끝나는 각이었는데 이걸 엘보가 나와버리더라고 6인가? 야, 엘보 잡고 레벨 뭐라고? 야, 안되겠구만 쓰읍 엘보 잡고 레벨업 해야겠네 여기다가 4, 3, 5, 2, 1 선 엘보 잡고 이렇게 타입어 행동으로 이동ход 1, 2, 3, 1, 2, 3, 2, 2, 7, 6, 7, 7, 8, 9, 9, 10, 10, 11, 11, 12, 12, 12, 12, 12, 13, 12, 13, 13, 13, 13, 13, 14, 15, 13, 14, 13, 13, 14, 13, 14, 15, 15, 16, 16, 16, 16, 17, 16, 16, 17, 20, 14, 13, 14, 15, 18, 13, 17, 20, 18, 18, 18, 19, 20, 30, 25, 16, 19, 18, 18, 21, 18, 20, 25, 19, 16, 24, 20, 25, 20, 19, 20, 20, 21, 20, 22, 22, 16, 21, 20. 아 나이스샷 타이밍 아주 좋았어 아 혼돈의 주문서 2개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